수호야, 수호야, 난 너같은 코흘리게랑은 안 놀아, 그니까 그만 쫓아와. 아저씨, 저랑 같이 게임하고 놀아요, 네? 싫다니까. 같이 게임해요, 네?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. 왜 나랑 놀자고 하는데 몰라요 그냥 아저씨가 좋아요 아 뭐야? 뭐하는거야? 아저씨랑 노는건데요? 아이 정말 저 자식 땐 거기서 다 튀었네 아저씨 아 진짜 너 언제까지 이럴거야? 넌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테니까 잘 들어 난 너같은 포올리게랑은 안 놀아 그러니까 그만 쫓아와 어 이 안쪽은? 별다른 움직임 없어? 감시 제대로 해 난 무서울거 없어 아저씨 왜 아 쟤 낡은것도 어떻게 알았지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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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저 자식 땜에 이런 기술까지 써야돼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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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이름 좀 쳐봤는데 몇 점 나왔는지 알아? 99점 100점에서 딱 하나 모자란 99점 나는 이게 그.. 어떤 뭐랄까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어 우리 사이 모자란 1점은 내가 열심히 노력.. 근데 유리씨 요새 운동하나봐 근육이.. 아니 이게 왜 이렇게.. 어? 아직 네가 덜 맞았구나 어.. 이랑.. 이랑이 왜.. 지금 그게 중요해? 으아아악 아악 없네 에이.. 껌딱지 같은.. 이제 포기한 건가 저 자식 또.. 아니지 야 김수호 너 내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래? 아저씨 누구세요? 어? 아.. 아니야 아니야 너 하던 거 하던 거 계속해 진짜.. 포기한 거야? 어.. 나야 편하지 뭐 5시? 5시면 여기서 꼬맹이를 마지막으로 보인 시간인데 7살 남자 어린이 내일 이나 인간을 dev 이나 하.. 이 그대 안녕 제 아 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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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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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간 거야 야 김수호 너 어디 갔었어?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다친 델 없어? 아저씨 왜 그래요? 어? 아니 그게 아저씨 나 찾았어요? 왜 찾았는데요? 어 그게 그러니까 그, 그때 그 게임 그거 승부 못 냈잖아 내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나랑 게임 안 한다면서요 아 하기 싫으면 말어 알았어요 그럼 지금 하러 가요 아 진짜 아니야? 진짜로 내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하는 거야 너가 게임하자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는 나한테 게임하자고 하지마 알았어?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게임 점수 게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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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이래서 인간인 척하고 살겠니? 뭘 물어? 묻고 따블로 마셔야지 아네 아네 따따블 따따블 넌 날 왜 이렇게 쫓아다녀? 왜 나랑 놀자고 하는데 몰라요? 그냥 아저씨가 좋아요 나도 버려졌거든 나 참 스타일이라도 좀 바꾸던지 이거 언제적 거야 이거? 근데 사랑은 뭐예요?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난 너같은 꼴리개랑은 안 놀아 그러니까 그만 쫓아와 소아야! 소아야 김소아! You'll be there You'll be there You'll be there 우리 다 난 계속 살며시 소아야 김소아! 소아야 김소아! 네! 고마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